다은쌤의 세트세트 나의 틴커캐드 모델링 뽐내기 여러분의 교실 디자인을 선물과 함께 기다리고 있어요 열심히 작품을 만들었다면 수고했상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면 좀 뛰어나상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면 이거 하나 가지고 안되겠죠? 두개도 부족한 것 같아요 비행기도 넣고 팔찌도 넣고 그리고 열쇠고리도 갑니다 다은쌤의 세트세트 자세히 구경해볼까요? 북콘서트에서 모델링한 책의 표지를 만든 열쇠고리도 있고요 이번 새 책에서 소개된 한 번에 출력해서 연결되어 나오는 사슬입니다 여기 브림은 여러분이 직접 제거하세요 실크 필라멘트로 뽑은 우주비행기와 외벽만 뽑아서 만든 다용도 그릇도 갑니다 그것도 무려 3개가 한 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이지만 말랑말랑한 팔찌까지 이거 다 뽑는데 10시간도 넘게 걸린다고요 세트세트 받기 위해 틴커캐드로 교실 디자인을 만들어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